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세리모니얼 워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했을까요 정결 예식이니까 수다를 떨었겠죠 수다 떨고 또 씻고 정결 예식보다 관심이 많은 게 예수님 어디 계신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겠죠 네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 하려다 말았어요 잘라서 가봅시다 네 세 번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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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다 they kept looking for Jesus kept 다음에 keep 다음에 ing 하면 뭐 뭐 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공부를 계속해라 그럼 keep starting 계속해서 노래해라 keep singing 계속해서 뛰어라 keep running 계속 예수님을 찾아라 keep looking for Jesus 아니지 looking for look for 찾는 거예요 look은 그냥 보는 건데 for니까 for가 붙어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네 they kept looking for Jesus they kept looking for Jesus 그 다음 and as they stood 그 이제 찾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and as they stood in the temple courts and as they stood in the temple courts 그들이 성전에 있었다 성전에 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as they stood as as they stood 그들이 서 있었을 때 서 있으면 서 뭐 이런 말이죠 as they stood 서 있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in the temple courts in the temple courts 성전 뜰 뜰 뜰 뜰 뭐 in the temple area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area나 course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temple 뜰아 뜰에 서 있으면 서 뭐라고 했을까요? they asked they asked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one another one another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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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other 그러면 둘이서 서로서로고 one another 는 세 명 이상이 서로서로 할 때 one another 그렇게 다르구나 그럼 뭐 둘이서는 뭐라고?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는 둘이서 서로서로 해요 셋 이상은 one another one another one 한 사람과 또 하나 one another 서로서로 another another one other라는 얘기는 내가 설명했었잖아요 네 another라는 말은 other에 on 붙은 거예요 네 other는 다른 사람인데 거기에 on을 붙여서 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 한 사람과 그 중에 하나 또 한 사람과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서로서로 오케이? 네 they asked one another they asked one another 따라하는 자만 보기 있나니 네 they asked one another they asked one another 그렇죠 서로서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거 한 번 했어요 예전에 한 번 했어요 그래요? 근데 뜻이 뭐예요? 너 뭐라고 생각하니? 어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그렇죠 아주 정확해요 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직역하면 how do you think?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네 how do you think? 라는 말을 하지는 않죠 영어로는 항상 what do you think? 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what do you think? 해보세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질문이 나오죠 isn't he coming to the festival at all?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isn't he coming to the festival at all? 예수님이 isn't he coming? isn't he coming? 그가 오지 않을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안습니까? 그가 오지 않습니까? 어디로? to the festival to the festival 축제로 to the festival 그 다음에 at all at all at all at all이 뭘까요? at all은 뭐 전혀 전부 뭐 이런 뜻이에요 전혀 전부 at all이라는 말은 all에 at가 붙은 거잖아요 at all 전체에 있어서 그런 말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도대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오시긴 오실 겁니까? 안 오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at all at all at all at all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죠 전혀지 그럴 때는 우리말로는 우리말로는 도대체 전혀 여러가지인데 영어로는 at all at all 하나로 전년판하네요 뜻을 동시 통해 해보세요 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 있으면서 어디에 성전자들에 서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서로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한다 그분이 안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어디로? 페스티벌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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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죠 오케이 다 알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한번 쭉 들어보세요 들리나 안 들리나 네 따라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관심이 뭐가 있을까요? 나타나기만 해라 잡아 죽인다 잡아야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 거겠지 But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ad given order that anyone who found out where Jesus was should report it so that they might arrest him 어허 무슨 뜻일까요? 일단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난리 났어? 궁금한 순서대로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But the chief priests But the chief priests 그러나 그러나 But the chief priests 대제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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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and the Pharisees had given orders and the Pharisees 바리세인들이 뭘 했다? had given orders and the Pharisees had given orders and the Pharisees had given orders had given orders orders order order가 뭐예요? 명령을 주워놨습니다 had given orders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거기까지 다시 들어볼까요? But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ad given orders 명령을 주워놨습니다 이런 뜻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